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는 청신호호 시간입니다. 국토부는 인천 송도부터 경기 남양주 마서까지 이어지는 GTX 비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인선에 정사할 수 있도록 추가역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시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GTX 비노선의 수인선 정차를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인선은 전국을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인천발 KTX, 동서간선 급행철도, 제2경인선 등 수도권 서부의 육상 교통 중심지라며 반드시 정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직접 영양권에 있는 인구도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수인선 정차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GTX 비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부천시, 서울 용산역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서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GTX 비노선의 수인선 정차 요구는 지난 2020년부터 뜨거웠습니다. 연수지역 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GTX 비노선 송도역 정차 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여론 형성에 나선 겁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수인선 송도역을 추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X와 수인선, GTX 비관 노선 연결에 따른 상승 효과와 원도심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연수구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시민 서명운동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여 청와대, 북회,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가 수인선 환승역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GTX 비노선의 인천 구간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GTX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비노선의 민자구간은 KDI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추가여금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기본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GTX 비노선 사업비는 민자구간이 4조 원, 재정구간이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거장을 추가 설치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노선선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거장 추가 설치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가 기술적인 문제와 수익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GTX 비민자노선의 경우 올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최대 3개의 추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곳곳에서 추가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